안녕하세요 여러분 배티비 종이접기 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생긴 액자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고씽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일단 이 이걸 잡기 위해서는 색종이 형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30cm 색종이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펼쳐서 또 다만 접어주세요 그다음 펼쳐서 이렇게 대문접기 하듯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펼쳐서 이쪽도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펼쳐서 이쪽을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가 맨 마지막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주세요 이쪽이 만나면 이쪽으로 살짝 들어 올려서 펼쳐서 펼쳐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틈을 해서 넣어서 벌려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아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쪽도 똑같이 접고 이쪽도 접고 자 그러면 액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액자가 완성되었어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즐거운 종이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시간에 봐요.